제빵법, 스펀지 도우법, 액체발효법, 냉동 발효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스펀지 반죽법 입니다. 이 스펀지 반죽법은 두번에 나누어서 믹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반죽을 갖다가 스펀지라고 그러고요. 두번째 반죽을 갖다가 도우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중종법 이라고 또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우리는 중종법 이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종법 그런데 이 첫번째 반죽을 갖다가 중종 이라고 그러고요. 두번째 반죽을 갖다가 본반죽 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펀지 반죽을 갖다가 요거는 중종 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그 도우 반죽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본반죽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종법은요. 스펀지 반죽법. 이건 1950년도 미국에서 빵산업이 대형화하는 시점에 사용한 재법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양산업체 큰 대량 생산하는 양산업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스펀지 반죽을 보게 되면요. 스펀지 반죽은 먼저 밀가루를 갖다가 60에서 100%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물, 이스트, 이스트후드 를 갖다가 넣고서는 반죽을 해요. 그래서 반죽을 할 때, 믹싱 할 때 저속 2분, 중속 2분 정도만 반죽을 합니다. 반죽 온도는 24도씨가 나와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적으로 4시간 정도 발효를 하고 다시 여기에서 도우 반죽을 합니다. 도우 반죽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본반죽이라고 그러죠. 본반죽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70%의 밀가루를 넣었다면 나머지 30%가 남아 있겠죠. 여기 30%의 밀가루를 넣고 나머지 물과 들어가지 않았던 이런 재료들을 넣고서는 저속으로 2분, 중속으로 4분, 그 다음 고속으로 이제 글루텐이 매끄러워 질 때까지 반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반죽 온도가 스트레이트법 하고 똑같은 27도씨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중종법의 공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 반죽의 온도 조절, 또 이 스폰지 반죽의 온도 조절은 24도씨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중종 반죽을 하겠습니다. 중종 스폰지 반죽이죠. 요거는 스폰지 반죽인데요. 자, 스폰지 반죽을 하겠습니다. 중종 믹싱을 합니다. 여기에는 밀가루를 60에서 100% 까지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70%를 넣을 것인지 밀가루를 100%를 넣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믹싱을 합니다. 미싱이 끝났을 때 온도가 24도씨가 돼야 되고요. 이럴 때는 이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은 당대입니다. 그래서 신장성과 탄력성이 없고 좀 건조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1차 발효를 하죠. 발효 몇 시간이요? 4시간 정도 합니다. 이랬을 때 평균 27도씨, 상대 습도는 75에서 80% 정도 넣고 1차 발효를 합니다. 평균 4시간을 하죠. 그래서 이 4시간 발효가 끝나면 이제 다시 본반죽을 합니다. 도 반죽이라 그랬죠. 본반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재료들을 첨가해 가지고 반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반죽은 보통 8분에서 한 12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반죽이 끝났을 때 온도가 27도씨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본반죽이 끝났을 때 온도가 27도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이 반죽을 잡아 늘렸을 때 얇고 투명한 그 글루텐 막이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이트법 처럼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반죽이 다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죽이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건조하고 또 윤기가 있는 신장성이 좋은 그런 상태까지 반죽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반죽이 끝나면 플로우 타임을 주게 됩니다.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플로우 타임 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마루에다가 옛날에 테이블이나 마루에 두고 휴지 시켜 주기 때문에 플로우 타임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한 20분 하죠. 어떤 책에는 이렇게 0에서 30분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한 20분 정도 플로우 타임을 합니다. 이럴 때에 만약에 이 본반죽이 오버 믹싱을 했다면은 오버 믹싱을 했다면 이 플로우 타임을 갖다가 길게 주면 됩니다. 근데 언더 믹싱 좀 믹싱을 덜 했다고 하면은 플로우 타임을 적게 이렇게 짧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할해서 또 벤치타임 이거는 이제 중간 발효에요. 나머지는 스트리트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폰지 반죽법을 한번 다시 또 보면은요. 이 최초의 밀가루를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밀가루 양 기준으로 70% 아니면 100% 스펀지법이냐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70% 사용하는 것이 이제 표준 스펀지법이구요. 설탕의 첨가량에 따라서 설탕을 넣게 되면은 가당 스펀지법이 되겠습니다. 또 발효 그 시간에 따라서 단시간이냐 장시간이냐 오버나이트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4시간이 표준인데 4시간이 표준인데 4시간보다 짧은 2시간에 반죽을 하게 되면 이건 단시간 스펀지법이다. 이럴 때는 이스트후드 양을 좀 더 넉넉하게 사용을 해야 되구요. 단시간 스펀지법이기 때문에 온도를 갖다가 보통 이제 끝나면은 24도씨 였잖아요. 온도가 스펀지 반죽 발효 끝났을 때 그런데 요거는 이제 26도씨까지 반죽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반죽 온도를 높여 가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구요. 그 다음 장시간 스펀지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8시간을 하는거죠. 장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장시간 하기 때문에 온도를 또 좀 낮춰 가지고 반죽 온도를 좀 낮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방법은 우리가 뭐 S780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스펀지법. 이 앞에 꺼는 이제 스펀지법이라고 얘기하구요. 여기 7은 이제 70% 중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8은 이제 8시간 동안 발효한다. 그 다음에 0은 플로우 타임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780 장시간 스펀지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오븐 나이트 스펀지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일손이 부족한 그런 빵집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현재에도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빵집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6시 정도에 그 저녁 반죽이라고 해서 반죽을 해요. 이스트를 좀 덜 넣구요. 그렇게 반죽을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 반죽으로 빵을 만들죠. 24시간 지났죠. 오븐 나이트 스펀지법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이스트를 조금 사용해야 돼요. 0.5에서 한 1% 정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4시간 표준 스펀지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그 생산력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좀 협소할 때는 이 오븐 나이트 스펀지법이 효과적이다. 보통 스펀지 발효 그 시간이 길수록 스펀지에 들어가는 이스트 양 적어지겠죠. 당연히 설탕 양도 좀 적어지구요. 반죽 온도도 좀 낮아지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자 본반죽을 보게 되면은요. 본반죽에서는 스펀지 반죽이 끝나고 다양한 발효를 거쳐서요. 이제 거기에서는 뭐 아까 이게 단시간 또 장시간 오븐 나이트 스펀지법 이런 그 방법을 거쳐서 그런 스펀지 반죽에 나머지 재료를 넣고 글루텐을 형성한 다음 스트레이트법과 같은 공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반죽에서는 스펀지 반죽의 그 발효 상태를 점검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스펀지의 온도가 높으면은 아님 또 낮으면은 이 본반죽에서는 물 온도로다가 그 반죽 온도를 맞춰 줘야 하구요. 이 스펀지 발효 상태가 지나치면은 이 플로우 타임을 줄여주고 이 스펀지 발효 상태가 어리면은 본반죽에서 이 발효 상태 플로우 타임이죠. 이걸 갖다가 늘려 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발효를 100을 해야 되는데 이 발효 상태가 어려서 70만 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30을 이렇게 늘려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스펀지 반죽의 발효점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처음에 이제 스펀지 반죽이 끝나고 24도씨 였는데 상승을 해서 29.5도씨까지 상승을 합니다. 보통 발효 시간은 4에서 6 정도 시간이 되구요. 4시간 정도 된다 했죠. 그리고 처음 부피의 4에서 5배 정도 증가했을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죽 표면에 변화를 보면 색깔은 우윳빛으로 변하게 되구요. 껍질이 좀 건조해지면서 이 발효가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이 피놀 현상이 생깁니다. 바늘 구멍 같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는 이런 피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펀지 도우법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장점은요. 생산 계획에 대한 유통성 있고 이 발효 내구성이 좋죠. 그리고 혹시나 뭐를 또 그 잘못됐다면은 2차 믹싱 때 반죽에 수정 기회가 있습니다. 부피라던가 이 품질이 좋구요. 발효향 맛과 노화가 느리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구요. 단점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 도우 할 때 본반죽 할 때 믹싱 시간이 좀 짧아서 오븐 믹싱 할 우려가 있고 발효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발효 손실이 좀 크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면서 생산비가 높은 것이 단점으로 되겠습니다. 재반죽법이 있습니다. 재반죽법은요. 이 스트레이트법을 변형해서 만든 방법인데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펀치 대신에 믹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반죽을 스트레이트법으로 하고 물을 갖다가 약 8% 정도만 남겨놨다가 2시간 발효 후에 다시 그 물 남아있는 나머지 물 8%를 넣고 다시 반죽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서 플로우 타임만 15에서 한 30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스트레이트법처럼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장점으로는 반죽의 기계적성이 좋구요. 공정시간이 단축되는데 이 스폰지 도우법 보다는 공정시간이 단축된다 하는 겁니다. 제품이 균일하고 풍미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노타임 반죽법인데요. 무발효 반죽법이라고 해서 산화제 라던가 환원제를 넣고 단시간 발효 시키는 겁니다. 반죽 온도가 좀 높아야겠구요. 30에서 32도씨 정도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그 1차 발효가 없어져요. 1차 발효가 없습니다. 반죽을 했고 바로 플로우 타임만 조금 주고서는 바로 성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원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밀가루 사이에 SS 결합으로 환원시켜갖고 믹싱 시간도 단축을 하는데 그 환원제로 엘시스테인, 소르부산, 푸마산 이런 것들이 들어왔구요. 발효에 의해서 글루텐의 숙성을 산화제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산화제는 브론산칼륨이나 아조디 카본아미드나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조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 수요를 증가하고 또 1차 발효 없으니까 1차 발효 시일에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이 더 많죠. 그래서 이 방법은 거의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이런 방법인데요. 짧은 발효로 인해서 발효향이 적게 되고 이러한 이스트라던가 산화, 한원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상승하게 되겠구요. 그래서 무엇보다 노화가 빠르죠. 빨리 만든 바일수록 노화가 빠릅니다. 저장성이 나쁜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액정법이 있는데요. 액체매체를 통해서 이거는 스폰지법을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정법이라고도 하고 미국의 분유연구소 미국의 분유연구소에서 분유를 완충제로 사용해서 발효를 안정화 시키는 ADMI ADMI 법 또 ADMI 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액정법 또 다른 말로 ADMI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이제 약자를 써서 그러는데요. American Dry Milk Institute 라고 해 가지고요. 아미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법은 중종법에서 이 중종에 미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로 먼저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장점은 어떤 거냐. 공장에 기계 설비가 줄고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액종을 먼저 만들어 갖고 이 이스트 발효 생성물을 만드는데 pH가 과도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완충제로 탈취 분유를 사용을 하죠. 이 액정법은요. 발효점을 어떻게 짰냐면 액종의 pH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아미드법이라고 한다는 거 하고 완충제로 탈취 분유를 사용한다는 거 발효점은 pH로 확인한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액종법의 특징은 장점은요. 액종의 제조관리가 중종보다 정확하고 간단하구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가 있죠.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발효에 용적이 크고 노화가 느리게 되는데 단점으로는 우유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서는 제품의 풍미가 좀 부족하게 되고 산화제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연속식 재빵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액체 발효법 액체 발효법을 조금 더 진화한 이런 방법인데요. 먼저 이 발효액을 액체 발효액을 만들죠. 그래갖고 이거를 각 재료를 예비 혼합기에서 혼합을 하고 이 디벨로프에서 최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할기에서 팬닝이 되고 2차 발효로 거쳐서 구워지는데 이거는 원로프 식빵 생산에 많이 이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가 연속식 재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화 됐다는 거죠. 이게 예비 혼합기는 각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을 하고 이것은 디벨로프에 들어가서 삼사기압에서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글루텐을 형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분할기로 바로 발효가 없이 바로 분할기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연속식 재빵법입니다. 그러한 연속식 재빵법의 장점은 반죽기라던가 발효실 분할기 둥글리기 이러한 것들의 설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스펀지법에 비해 제조공간이 3분의 1로 감소하고 또 스펀지법보다 인력이 3분의 1로 감소하죠. 분할이 정확하고 발효 손실이 적어서 재료 손실이 감소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찰리우드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찰리우드 지방에 소재한 영국 빵 공업 연구협회에서 개발한 겁니다. 초고속 믹서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계 발전을 믹싱을 기계 발전을 해서 1차 발효에 대신에 기계적 발전을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것도 이제 단시간 재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시간에 만들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에 제품의 풍미는 다소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산화제로 아스코르빈산을 갖다가 75ppm 사용하구요. 또 융점이 높은 지방을 사용을 하게 되고 고속 믹싱을 하다 보니까요. 초고속 믹싱으로 하기 때문에 손상 전분이 증가해 갖고 흡수율이 3.5%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의 온도는 30도씨가 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초고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초고속으로 믹싱을 하니까 기계적 마찰열로 인해 갖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냉각 장치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믹싱에서부터 구워지기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빨리 만드는 그런 속성법이 찰리우드법이 되겠습니다. 또 오토리즈법이 있는데요. 오토리즈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빵이나 저율 배합빵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과 밀가루만 이렇게 살짝 섞어 갖고 휴지시킨 다음에 이것을 뭐 1시간이나 10시간 그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런 그 재료들을 넣고 반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토리즈법 현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발효법이나 이런 거를 비슷하기 때문에 폴리시법이 있습니다. 폴리시법은 폴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물과 밀가루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이것도 예비 먼저 발효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프랑스빵, 바게트, 저율 배합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 비가법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건데요. 이건 이제 이름만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사전 반죽이라는 의미인데요. 밀가루 양, 밀가루가 이제 100%라고 하면 여기에 1%에 이스트하고 60%에 물을 넣어서 조속으로 살짝 섞은 다음에 이것도 역시 6시간에서 16시간 발효 해가지고 본반죽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가법이 되겠습니다. 냉장 반죽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온 발효법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거는 냉동법과는 이제 틀리죠. 왜냐하면 반죽 속에 수분이 얼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밀가루에 고단백일 필요가 없고요. 이스트는 생이스트를 3, 4% 정도 사용하고 이스트도 이런거 전부 다 스크래치, 스트레이트법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단 이 냉장 반죽을 오버믹싱을 한다는거 또 발효시간은 더 길어지죠. 펀치를 하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냉장 반죽 반죽 냉장 분할을 하는거 150g 내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또 많이 그 냉동 반죽법으로 빵을 많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빵 공정 중 동결 저장한 것을 1차 발효 후 분할 둥글리게 한 후 급속 냉동을 하거나 성형까지 급속 냉동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해동해서 2차 발효해서 구워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거는 그 당분 배합이 많은 고율 배합빵에 적합한 반죽법입니다. 먼저 한번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는요. 단백질 함량이 12에서 13.5%가 되는 높은 그런 그 밀가루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강력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단백질에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스트는요. 냉동 반죽 전용 이스트 이런게 있습니다. 뭐 그 요즘은 일반 윈도우 베이커리에서도 냉동으로 반죽을 많이 해 놓고 그 인건비 이런 상승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샤프 레드 라던가 이런 그 냉동 전용 이스트가 있습니다. 이런걸 사용한다던가 신선한 이스트를 사용해야 되구요. 이 냉동시에 이스트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사용량을 증가해야 됩니다. 드라이 이스트 보다는 생 이스트가 좀 더 낫구요. 생 이스트가 인스턴트 이스트가 더 낫고 이스턴트 이스트가 그 다음 드라이 이스트 이렇게 됩니다. 산화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산화제는 뭐 산화제 동결 아무래도 이제 발효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죽 숙성을 하기 위해서 산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유화제도 사용하죠. 냉동 반죽의 가스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노글리세라이드라던가 슈가 지방산 에스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냉동시에 이스트가 죽게 되겠죠. 이스트가 아무래도 냉동을 하다보면 사멸을 합니다. 사멸을 하면서 이 세포가 깨지면서 여기에서 환원성 물질인 이 글루타티온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용출되게 되면은 반죽이 약화되어 갖고 이런 것이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넣어 갖고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냉동 반죽법에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보게 되면은요. 이 장점으로는 소비자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을 할 수 있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또 가능합니다. 뭐 숙련자가 아니어도 또 생산도 가능하게 되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또 냉동 중에 이스트가 사멸로 인해 갖고 가스 발생력이 저하됩니다. 우리가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냉동을 하면서 이스트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죽으면서 이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원성 물질이 이스트가 죽게 되면은 환원성 물질인 이 글루타치온 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물질이 이제 용출되게 됩니다. 이 환원작용으로 해서 글루텐을 약화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반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축 처지게 이렇게 됩니다. 동결중 손상에 의해 갖고 가스 보유력이 약화되고요. 또 냉동 시설이 증가하게 되겠죠. 급속냉동기라던가 아니면 해동하는 리타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제품의 노화가 빨라요. 또 1차 발효 없이 바로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효의 향이 좀 결핍될 수가 있고요. 이스트의 양도 2배 정도가 필요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급속 동결을 항상 하거든요. 완만동결을 했을 때에는 이 빈 결정이 크고 해동시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완만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 1일 정도 동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냉동 저장 중에 조식의 파손이 많습니다. 빵 속에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 있겠죠. 수분이 있으면 이걸 이제 마이너스 40도 이하로 단시간에 동결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보관은 이제 마이너스 20도씨 냉동 시에서 보관을 했다가 추월화를 하면 되는데요. 이 급속 동결 얼음이 얼을 때에 얼음 핵을 중심으로다가 얼음이 얼게 되거든요. 이렇게 얼음 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얼음이 얼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급속 냉동을 했을 때 완만동결을 하게 되면은 이 얼음 결정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생기니까 얼음 결정이 크게 이제 여기 이제 모임에서 크게 형성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트 세포도 파괴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급속 냉동 하면은 얼음 핵이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얼음 핵이 생기고 그 주위로 얼기 시작하면서 얼음 결정이 작아지죠. 빈 결정이 작아지고 조직이 치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그 빈 결정 생성대 통과 시간이 굉장히 짧게 돼가지고 작고 균일한 그런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동 생지에 조직 파손이 적기 때문에 냉동방에 있어서 마이너스 40 40 도시 이하로 급속 동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냉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이스트가 세포가 이제 얼게 되면 왜냐면은 이스트도 이제 거기 수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분이 있는데 이게 물이 얼음으로 되면은 최적의 한 5%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소주를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보면은 터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깜빡 잊고 하루 정도 놔두면은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트도 이게 이제 있던 수분이 얼면서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성 물질이 나오면서 반죽 구조가 손상이 있게 되면서 가스 발생력 저하가 일어나고 반죽의 가스 보호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의 팽창도 감소를 하게 되죠. 냉동생지의 주요 공정을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반죽 온도가 좀 낮죠. 보통 18에서 22도 이 정도 이하여야 됩니다. 반죽 온도가 낮으면은 반죽의 그런 유동성 정화로 믹싱 시간이 좀 길어지죠. 근데 이제 반죽 온도가 만약에 높게 되면은 이스트의 활성으로 인해서 냉동 시에 냉동 장애를 잊게 됩니다.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아까 많은 거 높은 거 강력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고요. 그 발효는 20분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발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바로 에 그 반죽을 하게 되면은 분할을 하겠죠. 그냥 어떻게 분할을 할 겁니다. 분할해서 넣을 때 벌써 그렇게 분할하다 보면 이 시간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효 시간은 굉장히 그 짧게 해야 된다. 길게 되면은 이스트가 냉동 장애를 입어갖고 그 사멸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성형을 해 줘야 됩니다. 성형을 하고 믹싱 한 다음에 성형을 하고 이제 냉동을 시켜요. 어떻게 마이너스 40도 시로 냉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냉동을 시킬 때에 보면은 뭐 반죽을 냉동하는 법도 있고 분할을 해갖고 냉동하는 법도 있고 분할한 걸 다시 또 성형을 해서 성형을 해갖고 냉동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동을 할 때는요. 이 해동은 완만해동을 해야겠죠. 완만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2에서 한 3도시 정도 냉장고에다가 한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이 해동 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그 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냉동 생지를 받아 가지고 하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파리바켓 뜨레줄 이런 데에는 반죽기가 없어요. 다 냉동 생지가 옵니다. 이것이 오면은 냉동실에 있다가 이게 냉장 리타더가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은 이걸 냉장고로 옮겨 놓고 가요. 퇴근할 때에 그러면 냉장고에서 서서히 이게 이제 리타더가 되죠. 이제 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것을 갖다가 그 성형하고 구워지는데 요즘은 도우 컨디셔너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도우 컨디셔너에다 집어넣고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은 실온에 방치해서 이제 해동을 하고요. 또 급속 해동을 하는 수도 있죠. 인위적으로 전자레인지 이런 데에다 넣어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성형을 하고 반죽이 리타덴이 되면 재성형을 해 가지고 발효하고 나머지 공정은 스트레이트법 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샤워도법도 있고 여러가지 반죽법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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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